다음은 21번부터 23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불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공간 다시 들으십시오. 공간 22번 책상 앞에 섰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책상 앞에 섰습니다. 23번 제 생일은 1월 6일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제 생일은 1월 6일이에요. 다음은 24번부터 28번까지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책입니다. 2. 풀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연필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4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신문입니다. 2. 수첩입니다. 3. 편지입니다. 4. 여권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신문입니다. 2. 수첩입니다. 3. 편지입니다. 4. 여권입니다. 25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치과입니다. 2. 내과입니다. 3. 정형외과입니다. 4. 산부인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치과입니다. 2. 내과입니다. 3. 정형외과입니다. 4. 산부인과입니다. 26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가방을 사고 있습니다. 2.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3. 가방을 고르고 있습니다. 4. 물건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5.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5.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5.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4. 물건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27번 라면이 얼마나 있습니까? 1. 다섯 봉지 있습니다. 2. 여섯 봉지 있습니다. 3. 다섯 박스 있습니다. 4. 여섯 박스 있습니다. 5.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4. 여섯 박스 있습니다. 6.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샤워실 아래층에 있습니다. 4. 주차장 아래층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세탁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식당 위층에 있습니다. 2. 휴게실 위층에 있습니다. 3. 샤워실 아래층에 있습니다. 4. 주차장 아래층에 있습니다. 다음은 29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 문제 고향이 어디예요? 1. 서울입니다. 2. 2년 되었습니다. 3. 스물다섯 살입니다. 4. 불고기를 좋아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발이 많이 부었네요. 어떻게 하다가 다쳤어요? 1. 그렇게 뛰어다니니까 다치잖아요. 2. 많이 다쳐서 병원에 갔다 와야겠어요. 3. 뛰어가다가 전선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4. 발이 많이 부었으니까 얼음으로 찜질하세요. 5. 다시 들으십시오. 5. 발이 많이 부었네요. 6. 어떻게 하다가 다쳤어요? 6. 그렇게 뛰어다니니까 다치잖아요. 7. 많이 다쳐서 병원에 갔다 와야겠어요. 7. 뛰어가다가 전선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8. 발이 많이 부었으니까 얼음으로 찜질하세요. 30번 여기에서 공항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1. 한 시간 후에 출발할 거예요. 2. 버스보다 지하철이 더 빠를 거예요. 3. 지하철로 30분 정도 가면 도착할 거예요. 4. 출근 시간에 가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공항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1. 한 시간 후에 출발할 거예요. 2. 버스보다 지하철이 더 빠를 거예요. 3. 지하철로 30분 정도 가면 도착할 거예요. 4. 출근 시간에 가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예요. 31번 어서 오십시오. 두 분이십니까? 여기 창문 옆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1. 좀 추우니까 안쪽 자리에 앉을게요. 2. 자리가 없으니까 다음에 다시 올게요. 3. 창문 옆에 앉고 싶은데 자리가 없네요. 4. 조금 후에 창문 옆자리를 잡아드릴게요. 5. 다시 들으십시오. 5. 어서 오십시오. 두 분이십니까? 6. 여기 창문 옆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6. 1. 좀 추우니까 안쪽 자리에 앉을게요. 6. 2. 자리가 없으니까 다음에 다시 올게요. 6. 3. 창문 옆에 앉고 싶은데 자리가 없네요. 7. 4. 조금 후에 창문 옆자리를 잡아드릴게요. 32번 수루 씨,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1. 운동을 하고 오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2. 조금 전에 동료들과 말다툼을 좀 했어요. 3.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친구를 만날 거예요. 4. 어제 오랜만에 친구들과 재미있게 보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1. 운동을 하고 오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2. 조금 전에 동료들과 말다툼을 좀 했어요. 3.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친구를 만날 거예요. 4. 어제 오랜만에 친구들과 재미있게 보냈어요. 33번 벌써 근로계약 기간이 다 되었네요. 재고용을 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1. 근로계약을 연장하고 싶었는데 감사해요. 2. 근로계약서에 업무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3. 근로계약 기간이 아직 2년이나 더 남았어요. 4.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5. 다시 들으십시오. 5. 벌써 근로계약 기간이 다 되었네요. 5. 재고용을 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1. 근로계약을 연장하고 싶었는데 감사해요. 2. 근로계약서에 업무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3. 근로계약 기간이 아직 2년이나 더 남았어요. 4.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3.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4번 퇴근 시간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정말 많네요. 탈 수 있을까요? 5. 글쎄요. 5. 퇴근 시간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정말 많네요. 탈 수 있을까요? 5. 글쎄요. 5. 아, 이쪽보다 저쪽 줄이 좀 짧은 것 같은데. 저 뒤에서 기다려요. 35번 리안 씨,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안전화를 신고 일하세요. 죄송해요, 반장님. 불편해서 잠시 벗어놓았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리안 씨,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안전화를 신고 일하세요. 죄송해요, 반장님. 불편해서 잠시 벗어놓았어요. 다음은 36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뭘 드시겠어요? 비빔밥 두 그릇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6번 수루 씨, 인터넷 뱅킹 하는 방법 아세요? 네. 먼저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해야 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럼 은행에 먼저 다녀와야겠군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루 씨, 인터넷 뱅킹 하는 방법 아세요? 네. 먼저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해야 해요. 그렇군요. 그럼 은행에 먼저 다녀와야겠군요. 37번 왜 직장을 옮기려고 해요? 일이 힘들어요? 아니요. 형이 안동에 살고 있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요. 그 근처에 버섯 재배 농장 일이 있는데 한번 해보겠어요? 네.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왜 직장을 옮기려고 해요? 일이 힘들어요? 아니요. 형이 안동에 살고 있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요. 그 근처에 버섯 재배 농장 일이 있는데 한번 해보겠어요? 네.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손이 왜 그래요? 다쳤어요? 조금 전에 물건을 옮기다가 조금 다쳤어요. 그럼 근무 끝나고 병원에 가보세요.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퇴근길에 약국에 들르려고 해요. 39번 작업할 때에는 모두 작업복을 입고 마스크를 써 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김치에 다른 냄새가 배면 안 되니까 작업장에 들어오기 전에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화장을 진하게 하는 것도 안 됩니다. 40번 여보세요? 뚜안 씨,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아직 버스 아니에요. 10분 후면 도착할 거예요.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만나는데 늦으면 어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제 야근을 해서 늦잠을 잤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뚜안 씨,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아직 버스 아니에요. 10분 후면 도착할 거예요.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만나는데 늦으면 어떡해요? 죄송해요. 어제 야근을 해서 늦잠을 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어요.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 안내로 전해석을 해석을 통해서 다행이 끝났습니다. 한번 정도봤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 לש Sign회를 나눌들어? 감사합니다.